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어디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자 된 나 바오리 마라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2023년의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놨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버랜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 먹지 않는 마법에 걸린 피터팬이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네버랜드입니다. 그래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을 바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고 2023년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징후가 뭐냐면 전국에 아우디라고 하는 모임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우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뜻이 나왔더라고요. 아우디 아줌마들의 우정, 뒤질 때까지 이게 아우디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나이 드는 걸 거부하면서 이제 소녀 감성으로 돌아가서 여행을 할 때도 양말을 무지개 색깔로 다 신고 가서 그걸 찍어서 SNS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맘 카페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런 우정반지를 만들어서 서로 연대감을 형성하고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자꾸 나이는 들어가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이제 팬클럽 활동입니다. 예전에 팬클럽 하면 10대들의 전유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40대 이상의 중년들 또 노년들이 가수들 팬클럽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늦게 팬클럽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팬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학원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소리만 들었다고 마음이 막 뛰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임영웅 씨의 팬클럽이 영웅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네이버 밴드에 참된 덕후 교실이라고 하는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음원 카페에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승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수를 응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또 이거 듣고서 네이버 밴드 가서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사회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팬카페 활동도 하고 나이 60이 돼서 임영웅이라고 하는 토끼 이거 쓰고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야광봉 들고 임영웅, 임영웅 이럴까요? 왜 손가해 이럴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연구하는 수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철학가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삶의 의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병들매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의미의 문제가 있는데 인간은 이 삶의 의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배가 불러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대요.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바울은 분명하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슬프고 괴롭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오늘 3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옥중서신이에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쓰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힘 받은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갇힌 자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냐면 죄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포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군가 나를 억지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께 갇혔다. 내가 스스로 복음에 갇혔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갇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슬프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쁘다고 말을 해요. 똑같이 옥중서신인 골로세서 1장 24절에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한테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대 라고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왜 감옥에 갇힐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수가 되고 포로가 된 것은 다른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들처럼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된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고 나는 스스로 포로가 된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이곳에 갇히게 한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지만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생각하니까 기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속적인 복을 다 받아야 되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속적인 복을 받거나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믿어도 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병들고 하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을 믿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앞에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듦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의를 이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그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의 재료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침 오늘 청년들이 페인팅을 했잖아요. 각자의 인생의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지금 이 그림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가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될지 모르고 오늘 내가 고난당하는 이 순간이 어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지 우리는 앞으로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겨내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떤 것이냐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고 스스로 포로가 되고 스스로 죄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고 대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아멘 자, 한번 그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갇힌 자 스스로 포로된 자 스스로 죄수된 자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감옥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갇히면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려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에는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에는 세속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갇혔는데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그리스도 안에 갇혔는데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 자유하다. 그리스도 안에 갇히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2부 예배 때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아는데 2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이 난 예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에게 갇혀야 돼요? 아내에게. 이 아내는 누구에게 갇혀야 돼요? 남편에게. 그런데 기뻐요? 슬퍼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 이거 좀 빨리 대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내가 이 예화를 쓸까 말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NG, NG. 자, 결혼했어요. 남편은 누구에게 구속돼요? 아내는 누구에게 구속돼요? 아내는 누구에게 구속돼요? 자, 대답 잘하세요? 자, 이 구속된 게 기쁘다, 슬프다? 아, 기쁘다. 그렇게 막 억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결혼한 이후 감옥에 갇혔어. 이 남자의 감옥, 이 여자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이 남자 바깥의 남자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유는 없어졌어. 이제 이 자유는 제한한 거야. 이 여자의 감옥에 갇혔어. 감옥 좀 이상하다. 이 여자에게 갇혔어. 그러면 이 여자 바깥에 다른 여자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유를 우리는 제한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바깥에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내 마음을 육체의 정욕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싶은 거,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제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기뻐요. 아내 안에 사는 게 기쁘고, 남편 안에 사는 게 기쁘고,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내 안에 사는 게 기쁘고, 남편 안에 사는 게 기쁘고,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갇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우를 쓰는데 그 뜻은 우리나라의 얘기라면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바울의 삶을 경영하고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예수님이 그냥 시시한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멍청하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멍청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경영하기 시작하니까 남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그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지식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눈에 덮인 비닐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복음 안에 갇혀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노마 감옥에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모두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예언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요? 네 인생에 마지막이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인생에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마지막에 후회와 원망과 그 다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된 권사님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20대 때 청립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후회한다니까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인생의 혼임을 다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후회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계속 돈만 모으면서 살아. 돈만. 계속 돈만 모으면서 살아. 써야지, 써야지.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뭐예요? 아유,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모아놓은 돈. 내 자식만 좋은 일 시키고 가네? 걱정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계속 옷을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옷 좀 그만 사오라. 입을 시간도 없다. 그런데 결국엔 그 옷도 다 못 입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으는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같이 입겠느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달라스 윌레드라고 하는 신학자처럼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딱 한 마디. 땡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땡큐.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아휴,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휴, 내가 그때 그냥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아휴, 그때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섬겼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후회하다가 끝나는 인생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려요. 27살 개척교회 전도사의 입장에서 결혼한 저에게는 가난이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로 오겠지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아들이 4살, 5살, 아들, 딸이 4살, 5살, 5살, 6살 때는 잠자리에 딱 누워놓고 제가 옆에 누워가지고 노래 불러! 5살, 6살, 딸, 아들과 함께 산호라면 전 언젠가는 이거를 자장가처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지, 아들? 저는 근데 그 노래 중에서 2절 가사가 그렇게 좋아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호우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박수 쓰니까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래 가사니까 이런데 이게 현실이라면 자, 물어요. 질문해요. 행복하다, 나다. 뭐예요? 다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근데요 행복했어요. 보일러가 없는 바닥에 그냥 장판 하나 깔고 3월 12일 날 결혼해서 옛날 그 민크 담려 덮고 자고 그거 열면서 일어났던 그때 그 시절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전두사에게 시집 온 것을 속아서 시집 왔다고 생각해서 도망갈까 봐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천상병의 행복이라는 시를 계속해서 낭송하면서 저희 아내의 뇌를 세뇌시켰던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때 그 시절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는 수도가 없었거든요. 웅덩이에 빗물이 모여지면 그거 끌어올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지워먹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진짜 비가 오면 거실에서 비가 주르륵 떨어집니다. 벽에서 비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가끔 달이 마흔두 개 달린 진해가 나타나서 밤을 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때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가난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집은 비가 새고 진해가 나와서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그 시절이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 서해안 섬 한 구석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아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자살률이 높지 않아요. 그걸 행복해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높아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분명히 알면 감옥에 있어도 바울처럼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조금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 것이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내 삶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